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럴 수 없는 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 주민등록등본에는 법적으로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결혼한 남자인데 법적으로 제 아내와 이제 부부인데 과연 제가 여전히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독신처럼 밖에서 막 돌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독신인 척 정말 이제 다른 여자 만나고 막 살림을 차리고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얘기할게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맘대로 독신인 것처럼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살림 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내와 결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내 아내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쁜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는 결혼한 남자예요 품절남입니다 저 역시 아내를 위해 이제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이 말씀 역시 바울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자 즉 그와 연합한 신자는 죄를 사랑하며 죄에 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만화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와 연합한 신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은 우리 신자는 이제 세상과 못하며 죄에 속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하며 참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과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맥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죄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그 당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다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굳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크게 분노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힘하겠네 오히려 이 복음이 바울이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고 이 죄에 대해 안일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복음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진정 우리를 죄짓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만들며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를 부추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강하게 답변했죠 1절과 2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더 죄에 거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 바울의 뉘앙스는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까지 가니까 그렇게 재짓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재짓으면 되겠어? 그러지마 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이 삶을 뭔가 하나의 의무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정도로만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재짓으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불가능해 우리의 존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즉 죄에 대해 죽은 자는 계속해서 이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에 거하며 그 죄를 사랑하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향하며 자신의 욕망과 탄심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탐된 신자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강력한 표현 이것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어도 형제이고 가족이라도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까지 다 치르게 되면 그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죽음이란 게 최종적으로 그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죄를 그리워하고 그 죄로 말며 누렸던 그 쾌락과 즐거움들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린 계속해서 그 죄에 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진정 진리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씀을 우린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청중의 자리에서 설교를 막 들으면서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죄에 대해서 우린 죽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제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흐르는 그런 마음들이 뭐였냐면 결국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난 결국엔 또 죄질 거야 또 안 될 텐데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다시 한번 또 다시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들 그 복음과 반대되는 그 마음이 이미 저에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길가밭처럼 말씀이 뿌려졌는데 바로 사단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기는 경험들을 저는 했었어요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의 뭔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막 시험하고 공격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저마다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어쩌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이신칭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정말 잘 정리되고 전수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까지도 잘 이것을 정말 듣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위에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구원을 흔드는 대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거룩해 살아가라고 주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고개 돌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죽었다는 이 말씀 우리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신정 우리의 것으로 믿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된 형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죄 앞에 너무나 실패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다 심지어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라고 하면 우린 가장 물세례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절기마다 세례식을 통해 바로 이 물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그저 세레모니입니다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 이미 세례받은 자가 이미 세례받아서 영적으로 세례받아서 변화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공적인 예식 이제 이미 영적으로 세례받아서 이미 거듭나서 이 성도는 이제 우리와 똑같은 세례받은 성도이며 영적인 한 가족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합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누구도 죽었어요 바로 제 가운데 있던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즉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의 장례식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를 장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끊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이시고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종류의 말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죄 안에 이 죄는 안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져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은 부담이었습니다 왜요? 안 죽으니까요 저는 안 죽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끊지 못했고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 죄를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이셨대요 더 정확히 말해 우리를 괴롭히고 장악하던 그 죄의 세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장사시켜버렸다 우리의 죄를 다 사여주셨을 뿐은 아니라 구원 가든 그 이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하는 이 죄의 세력마저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하셨다 이것을 더 큰 현실로 바라봐라 내가 경험하는 죄 내 안에 여전히 솟구치는 죄의 욕구 그 죄의 유혹 그것을 그 느낌을 믿고 그것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더 현실로 바라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세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바로 바울은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은 바로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이 미리 얘기했던 내용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전 인류가 전 인류가 아담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아래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나뉘어진다 라고 말해요 우린 돈이 얼마나 있냐 우린 어디 사냐 집이 있느냐 우리 어떤 집안이냐 뭐 이런 걸로 세상은 나누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결국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바로 전 인류는 원래 어디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아담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옛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요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저 착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바가 악하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치우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 왜 돈을 버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 방식 삶의 팩단 가치관 사고 남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죄악 자기 사랑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 아래에 죄 짓고 그 죄에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옛사람이 죽게 되니까 뭐도 죽어요? 죄의 몸도 죽어요 죄의 몸은 바로 그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죄의 종로를 타는 몸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몸입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따라 아담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몸 그 몸 그것을 좋아했던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 죄의 몸이 죽어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이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며 남을 대하는 태도나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삶의 방식 모두가 다 나의 욕심 나의 소욕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행했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었는데 그런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애 것은 지나갔어요 애 사람은 지나갔어요 죄의 몸은 지나갔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러 정류장 가는데 이미 버스가 지나가서 저 멀리로 가버렸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저 멀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 멀리 간 버스를 향해서 계속 손 흔들고 그 버스 타려고 계속 달려가고 막 붙잡고 예언하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버스가 지나갔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버스를 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지나온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담 안에 있었던 애 사람 이 죄의 몸 이미 다 죽었는데 왜 우린 이것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지며 꼭 이처럼 살아가야 할 존재처럼 왜 이것을 현실로 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를 줄 수밖에 없다고 아 난 또 죄 넘어질 거라고 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 현실이 그렇다고 내 경험이 그렇다고 왜 그것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강하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럴 수 없다 우린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우리의 사랑과 죄의 몸이 이미 죽어 없어졌으며 지나갔으며 우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뗀 존재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린 이 죄와 싸우며 죄와 저항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1장 13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린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곳에 건진받아 아담의 아래 있었던 그곳에서 건진받아 해방되어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치, 의의 동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자꾸 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꾸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닌 정말 의의의 동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분은 그분이 제림하시면 우리는 이 그처럼 지긋지긋한 재화의 싸움이 종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더 이상 재화의 싸움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에 종말대에 부활할 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막 살아도 다 주를 위한 것 남을 살리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다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다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민 여러분 죄죽하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죄죽하산 무슨 말일까요? 죄죽하산? 눈치 빠르시네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 그렇게 여기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이 바울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부터 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이미 되어진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바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그렇게 또한 바라보라라는 것 쉽게 말하면 믿으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보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살아있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가 되었음을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신 고난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을 그것처럼 여긴다면 그 고난은 인내로 감사로 기도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그 복된 고난이 되겠죠 그러한 이 고난을 그저 내게 닥친 고통과 고생으로만 바라보고 여겨버린다면 우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은 결국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또한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요 그날 사역하는 날 그날따라 아내에게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조금 늦을 것 같다라는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집에 돌아가는 길이 되었고 차 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할 마음이 없다 끊어라 이미 목소리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아내가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거든요 간호사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저녁에 육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혼자 또 육아예요 양가 부모님이 다 전라도 경상도에 있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건데 이것도 하나 이해 못해주나 이런 마음 어떻게 앞으로 나랑 같이 목회하려고 벌써부터 일어나 이런 괜한 울분과 화가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전에 절쓰는 바로 전화해가지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이러면서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오냐면 진짜 그 감정이 막 있었을 때 문득 제 안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내가 평소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 아내는요 저를 존중해 주고요 제 사역을 존중해 주고요 배려해 주고요 정말 헌신해 줍니다 오늘 제가 수협에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밥도 못 먹고 간다니까 숟가락을 떠가지고 제 입에 먹여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며 가라 이게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감정에 따르지 않고 제 마음 생각과 느낌에 따르지 않고 전화했어요 정말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보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항상 나를 존중해 주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같이 도와줬는데 여보가 오늘 다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진짜 왜 그러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아내가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이 하나하나 다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간에 집을 좀 비웠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 집을 비워서 제가 기간 사역하느라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맨날 아내가 일하고 혼자 육아하고 일하고 육아하고 주말에는 또 혼자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기 여성분들은 되게 우리 지사님들 되게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제가 말했죠 뭐 먹고 싶냐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왕창 사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뭔가 화낼 수 있는 또 오해할 수 있는 또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우린 그 상황을 타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런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잡아서 옛 싸움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즉 이 재와의 싸움은 결국 이 진리를 믿고 붙드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좀 했고 기도 생활 좀 잘하고 요즘 좀 경건 생활 잘하니까 이 몇 가지 행위로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토대로 뭔가 내 거룩한 삶이 이제 더 살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6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연합 결국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붙드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짙어지는 이유는 사실 어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빛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짙고 강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을 계속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린 이 강하고 짙은 어둠보다 더 밝고 강력하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문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